전북은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못한 유일한 광역단체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민선 8기 전라북도가 다른 자치단체처럼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경기도를 둘로 나누고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앞서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는 내용 채우기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취임 뒤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도법 심사 과정에서 빠진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 규제 협파를 취임 즉시 추진하겠다. 두 당선인 모두 인수위 단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도 줄곧 올해 안에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인수위 한계분과에서 이뤄지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자치도 추가 설치에 부정적 의견을 낸 만큼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